이 보니까 아직도 실장님은 수박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글쎄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제가 수박 저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더라니까 수박이란 건 겉으로는 푸른색인데 속은 빨갛게 수박이 아니에요 빨갛게 김당이라는 뜻이죠 겉은 청색인데 수박이라는 뜻인데 제가 벗겨보진 않았지만 속옷도 빨간 게 사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만큼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분열하고 싶은 사람은 박지원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저를 버리면서 진짜 서번트 리더십으로 나를 버리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부산에서 강연하는데도요 한 5명에서 20명 정도가 수박 물러가라고 그래요? 저한테 수박 물러가라고는 아니었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수박을 제거해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국민의힘 찍으면 그쪽 도와주잖아요 한동훈이 찍으면 거기가 대통령 되지 여기 놔둬서 좀 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하면 이재명 찍으면 우리가 대통령 되지 어쨌든 집토끼잖아요 그렇죠 집토끼를 굳이 산토끼로 쫓아보낼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자꾸 해줌으로써 국민들도 중도층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강성 지지자들도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수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하지 않고 지방 강연을 다녀요 지금 4월 말까지 꽉 잡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과연 그 체력이 버틸 수 있느냐라고 생각 그제에도 반 방송 끝나고 전남 강진으로 가서 어제 골퍼들 체육회장 강진 체육회장 이병돈 회장 취임하는데 탤런트 가수들 50여 명하고 자선 골프를 하는데 한 100여 명 150명이 참가한 데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제 밤 11시 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지난달에 MRI 찍어보니까 전립선 이상 없다 했는데 오늘 혈압 당뇨 코레스톨 심장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래 담배는 안 피우고 제가 안 피웠거든요 술을 안 마시고 운동의 결과다 지금처럼 관리해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걔 딸들이 왜 관리를 못하냐고요 다음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까? 네 저는 출마하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엄청 늙어 보여요 그분이 재선 곧 발표해요 하면 저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재명 반대하냐 그래서 나는 그럼 차차게 하겠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네 진짜 미칠 일이죠 이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엄청 환영받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오프닝 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하야시 일본 총리가 강계동원은 없었다 라고 했더니 워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화답 요미인후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 맞춰 돌아가는 외교가 세계에서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길가에 서 있는데 일본 렉서스가 와서 별을 받았어요 제가 입원해가지고 돈도 내가 내고 아 그럼 가해자가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께서 돈을 내시고 피해자인 실장님께서 돈을 내시고 내가 돈 내줘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받겠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돈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아니 포스코에 무슨 돈이 있어서 40억씩 그것 좀 불우유도끼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40억이지만 100억 간다고 그래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포스코나 KT 도로공사 여기서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야말로 제3자 뇌물이 돼요 그러니까 배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한 회사의 포스코 대표는 배임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께서 그걸 대법원 판결과 하곤 나게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이고 법적으로는 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해지만 우리 사법체계도 완전히 일본에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상권 청구화 구상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돈을 우리 기업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전범기업으로부터 돈을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잖아요 그렇죠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 사법시험 되신 분인데 법을 몰라요 구상권 청구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5년 남아요 아니 그런데요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알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가 요즘 법적 모독이라는 동아닷컴에 연전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조 반장이기 때문에 검찰 반장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해서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나 그랬더니 엄청나게 독서를 소법대 다니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하면서 다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역사의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어렸을 때 읽은 책은 안 까먹어요 그럼 안 읽었는데 황영준 기자가 잘못 썼나? 명예, 대통령의 명예를... 명예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 그래서 저는 제발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참여했던 이 박지원이가 요구합니다 김대중 오부지 선언 말하지 마라 그냥 갖다 바치려면 갖다 바쳐라 불가피하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한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 미래로 못 갑니다 오부지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한다 사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래로 가자 그럼 미래로 가자 그런데 지금 뭐해요? 그거 없이 미래로 가자는 거야 아니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 내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승한다? 그럼 아베 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계승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말씀을 기시다 총리가 못한다고 하면 오부지 총리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만 꼭 찍어서 말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역대 내각에 글쎄요 역대 내각 아베 내각 아베도 있고 그전에도 다 있잖아요 아베가 제일 장기주권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청구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 있고요 제3자 변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다 하고 자랑을 해요 요미율 신문에서요 이야 특허청에 특혜 냈나 봐 그거는 이미 제3자 변제라는 거는 구상권 청구 조건으로 제3자 변제는 문의상안도 이미 나와 있어서요 지금 피해자들이 반드시 법정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해요 앞으로 길어도 4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배임 제3자 뇌물 이것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표정이 지금 찌그러져 얼굴 빨개졌습니다 어쨌든 제3자 변제는 헌법체계를 유린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일관된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입장이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강제 동원은 없었고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계속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방치했다고 그러잖아요 방치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일본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제가 아 가셨잖아요 국정원장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가 총리를 두 번 가서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8년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근데 이걸 다 들어줬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노릇을 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했다 대통령 내가 했다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요미우리 인터뷰를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3.1절 기념사도 저는 딱 보고 아 저게 일본 총리 기념사냐 또 하나 요미우리 신문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은 일본의 보수 신문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사히 신문하고 아니 저 지금요 일본이 우경화 돼가지고 그 조튼 아사히 신문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쪽으로 갔다고요 다 상케이신문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강제배상 문제와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연결도 된 거고요 왜냐하면 강제동원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도록 한 건 미국의 압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제 안보 문제와 연결해서 적기지 일본의 그러니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일본의 재무장을 이해한다 그렇죠 일본이 그러한 것을 하려면 일본 내 개헌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개헌도 하지 않고 아베가 추진했던 조금 조금 나가던 것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딱 공인해 주면 이런 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운운하고 하니까 오늘도 또 김정은 쏘아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일본은 언제든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8.15 광복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체 없다라는 원칙을 깬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건국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0때부터 일관되기 오죽했으면 6.25 때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겠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총구를 38선에서 전부 일본으로 향하게 그렇죠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바뀌었나 봐요 하하하하